안녕하세요. 길성희은 선생님입니다. 리딩파워 주제별 독해 완성 2강의 6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뭐 알긴 아시죠?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아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신이었죠. 현역 시절. 그죠? 완전 뭐 마이클 조던 때문에 농구를 시작했고 농구를 했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마이클 조던은 이제 이 사람이 은퇴를 농구에서 이제 잃을 걸 다 이루고 은퇴를 한 번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야구선수로 갔다가 다시 농구로 돌아와 가지고 또 우승하고 막 이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처음에 은퇴를 했을 때 이거죠. 농구에서 은퇴를 했을 때 그는 더 그레이티스트 플레이어 인 더 월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수였다. 그러니까 못해서 은퇴를 한 게 아니고요. 팀 다 우승시키고 막 MVP 다 하고 그때 딱 은퇴를 했어요. 그는 was a finely tuned. 중요한 표현이에요. finely tuned. fine 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I'm fine. 땡큐 할 때 뭐 좋은 이런 뜻도 있지만 물론 그런데 이 미세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세한. 알아두세요. 그래서 섬세한 미세한. fine 네가 되니까는 섬세하게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tuned 라고 하는 것은 tune은 조정하다 다듬다 이런 뜻이에요. okay. 그래서 섬세하게 다듬어진 선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who had practiced basketball for years. 수년 동안 농구를 연습해 왔었다. 여기는 시제를 좀 봐둬야 될 게 뭐냐면은 그가 훌륭한 농구선수였던 것은 과거고요. 그 전부터 연습을 했으니깐 had practiced.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 차이를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okay. after he retired. 그가 은퇴한 후에 he wanted to become 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아까 말씀드렸죠.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실제로 야구선수를 했고요. a sports that he has excelled at in high school. 그러니까 그가 고등학교 때 미국은요. 우리나라도 그런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제약이 좀 있구요. 미국은 농구하는 친구가 럭비도 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야구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a sport라고 하는 것은 동격이에요. baseball. baseball. baseball가 동격이 됩니다. 어떤 스포츠냐 하면 he has excelled. excel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 라는 뜻이죠. at in high school. 고등학교 아 이거 좀 중요한데. excelled he was he has excelled at. 여기서 at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 일단 문장부터.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뛰어났었던 그런 스포츠인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이 부분은요. excel at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니까는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위치로 바꾼다면 at을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 is 이렇게도 가능하다. 됐나요? 여기 at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at이 여기 있는 경우에는 at이 여기 있어야 돼요. 위치가 여기 있어도 여기 at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위치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at is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것도 맞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at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although. 비록. he learned to become a good fielder. fielder는 야수. 그러니까 수비수 가요. 수비수. 야구는 아시죠? 타격. 투수도 있지만. 마이클 조너는 투수는 아니었어요. 던지는 사람이 있고 치는 사람이 있고. 치는 사람이 또 우리 편이 수비할 때는 나가서 수비를 하죠. 1루수, 2루수, 3루수, 외야수 이렇게 하죠. 그 필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수. 야수라는 것은 수비수. 수비는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he has always had trouble with his batting. 그는 타격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여긴 약간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It wasn't that. He didn't practice enough. It wasn't that. 뭐냐면. 그가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연습을 충분히 했다 이거죠. It wasn't matter of neurology and physiology. 신경학과 생리학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고 신경과 생리의 문제였다. 봐봐요. 다음 문장. 마이클은요. had trained his brain. 자신의 뇌를. 그리고 신경을. 근육을 훈련시켰다. train은 뒤에서 투부정사 받아요. 그래서 a to b. a가 b 하도록 훈련시키다. 자신의 뇌. 근육. 그 다음에 신경을. to perform in certain way. to play basketball. 농구를 하도록. 그러한 방식으로만 훈련시켰다. 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 농구에 최적화되어 있고. 야구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이해가시죠? when he tried to teach them. 어. 여기 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댐이 가리키는 것은. 이 부분. brain, nervous, and muscles가 됩니다. 이건 여기에요. 그리고. teach는 마찬가지로. 뒤에 투부정사. a가 b 하도록 훈련시키다. a가 b 하도록 훈련시키다. 그러니까. when he tried to teach them. 근육이나 신경, 뇌 등에게. 새로운 방식을 가리키려고 할 때. they just couldn't respond quickly enough. 그들은.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다. 이거죠. 데이가 또 누구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근육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야구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다시 돌아갔다. 어디로. 여기는. to playing. 요거 외워두세요. go back to. 여기서 2가. 전치사로 쓰였어요. 2가 전치사로 쓰이는 거는요. 외우는 거 외에는. 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없고. ing가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야구선수로 돌아갔고요. where. 그곳에서. 여기서 where. 이 가르치는 것은. 야구를 말하는 거죠. 뒤에 문장이 완벽하겠죠. his years of training. 그의 수년간의 훈련이. pay off했다. pay off는. 성과를 올리다. 요기는 이제. pay off는. 원래는. 보답하다. 뭐 이런 뜻이죠. 아니면 빛을 청산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자신의 훈련에. 수년간의 훈련이. 보답했다. 성과를 올렸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최고의. 그런. 농구선수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됐죠. 여기에. where. 당연히. in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보면. 음. 여기서는. 어법은. 뭐 이런거. 어법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ain. teach. ing. where. 어법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가 가리키는거.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얘네들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요 문장. 에어두시는게 좋구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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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거. 네. 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구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문에서는. 포인트가. 야구를 못했던 이유를. 아셔야 되요. 연습을 안하거나. 뭐. 재능이 없거나. 뭐. 이런게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라 농구에 이미 몸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경과 근육이 다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걸 배우게 하기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2강의 6번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